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나가 좋겠다 파인님은 고감도 유저입니다 파인님은 고감도 유저 한 8천 정도 되더라고 EDPI 나는 EDPI 지금 3천 몇십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유저형 그분의 완전 초저감도 유저고 천 몇백, 천 6백인 것 같아 저거 핵 아니겠죠? 누구요? 바꿔요? 아닐걸요? 아니요 저 레벨 낮은 사람 이민스 보면 되죠 브루핀 보면 되죠 음.. 아니..겠죠? 명중열 43포 7포 아니네요 와 43포 7포면 4메클인데 44포 7포면 4메클이야 ㅋ 8000 고간도 맞아요? 보통 10000 근처면 고간도죠 윈선이 맞아주네요 상대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는 안보여 자리안에 휠을 휠 윈선 점프 오른쪽에 맥크리 혹은 휠 어이구 어 리퍼님 상대 휠 안들어가요 겐지 겐지 오른쪽으로 나와요 우리 겐지님 그쪽으로 나와요 겐지 오른쪽 나이스 어 겐지님 휠 꽁 찼어요 오른쪽 하나 가운데 하나 나잡아 이거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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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앗 이제 빼앗 궁극기 충전중이다 궁극기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 어 어디죠? 거기요? 거기는 제가 자리 바꿀게요 저 지분 위로 올라가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겐지 져도 될 것 같은데요? 겐지 져도 돼? 정변에 궁 한번 쓸게 그냥 아 이거 왜 이렇게 바꿀다고 저거 한 명 들어갔어 겐지 다운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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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위에 있어요 루시 위에 위에 벽 타는 거 리퍼님 빼셔야 돼요 자리 바꿀게요 저희 아나 자리 아까 자리로 우리 근데 궁극 많이 쓴 거 같은데 리퍼하고 저희 그래도 아직 돼지앙도 있고 아 이거 잘못 췄다 아 이거 잘못 췄다 나 깨지 마잖아 자리라는 거 어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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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좋을 수 있거든요 오실 수 있는 시대 리퍼님 그냥 지금 바로 비벼 와가지고 시간만 아 이거 딴 거 할까? 메일을 받고 올게요 일단 아나랑 그대로 갈까? 아나 메일 갈게요 메일 갈게요 아나 없으면 안 될 텐데 아나가 난리나? 아나 아나 컷 아나 컷 네 궁극기 수원작 자리야 거점 들어있는 거 아나 없으니까 아유 자리야 힐 안들어가요 적 자리야 자리야 다리 밑에 겐지 거점 breast 제주 저거 왼쪽 겐지 왼쪽 그치 세우야viv아 이 발이 안 들려 겐지 완사빠졌고 적게는 하나 적게는 하나 아 Sierra 이거 다 빠 Yeah x2 다 빠 Yeah x2 tan 겐지 피해 x2 아! 못 맞췄다 있지 있어요? 아 이거 소리가 안 오네 이거 나노 대 10 나노 60%요? 금방 바꿨어가지고 차 있었었는데 들어올 때 입고 있을게요 그냥 070% 상대 리퍼 2힐 안 들어가요? 겐지 개피 엔지 치지 마세요 몽쓰지 마요 자리 안이 양면 케어 줘 몽 찼어요 아나 리퍼로 할게요 일단 아껴보죠 한번 리퍼 예 다요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아 이제 못 때려 어차피가 스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입고 상을 얻어주세요 리퍼 1단에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 오른쪽으로 나가요? 원숭이 딱딱 아 다잡아요 다잡아요 원숭이 딱딱 아 힐 맞다 리퍼 1단에 딱올게 뭐야 어디가 애들 다 나옴 어 위험해 형 반갑다 여 고마플거야 생명력을 회복시켰다 상대 한명 나갔어 상대 홍 쓸 것 같은데 어 우리 이거 상대 그거 잘해 중탄 들어올 것 같은데 상대 들어왔어요 어 안보여요 루시오님 아 방벽 죽은건데 너무 앞에 있어요 아 나 왜 떨어졌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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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키워 줘 리퍼 키워 줘 일단 정면 보고 있어요 정면 힐 보고 있어요 정면 힐 보고 있어요 너무 조용조용한 느낌이다 게임 우리 둘이 나노 되세요 안 왔니? 대장은 나노봐줘요 대장은 안 왔니? 예? 뽕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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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겐지 올라왔고 겐지 만사 빠졌고요 겐지 점프 아 윈선 점프 사면 여기 바로 주세요 일단은 나노 80% 우슘 컷 우슘 컷 우슘 컷 겐지 겐지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 에너지 많이 찬데 실드 없어요 각자 형 시켰다 가라 테일인데 우리 뒤에 리퍼 우리 뒤에 리퍼 리퍼 다운 뽕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10번도 안 썼어 불참자였어요 뽕 찼어요 아니 잠깐 일로와봐요 따라와봐 따라와봐 왜 리 얘들 아나님 따라와보래요 아나님 따라와보래요 아나님 따라와보래요 리퍼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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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드래곤볼인데 드래곤볼 근데 이거 일단 일단 강강수월레로 한번 돌리고 쓸거에요 저 술준비 저 술준비 대공 쓸거에요 넌 강해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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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고싶었어 갑자기 아끼자 여기 아끼자 여기 네 갑자기 죽고싶었어 갈라시오 보고싶었어요 아 갈라시오 보고싶었어요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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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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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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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니까 쉬겼어요 응 됐어요 됐어요 나와 적자리야 궁 들어올거에요 이제 이제 올타이밍이야 상대도 드래곤볼이에요 상대 드래곤볼 내가 다 밀께요 그때 어 나너겐진 쓸거 같은데 나너겐진 궁 안받으면 비트쓰지 마세요 정면에 에리퍼 들어왔어요 원숭이 점프 원숭이 거점 일단 원숭이 혼자 거점 앞에 앞에 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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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안써도 될거같아 왜이리 한가롭지 게임이 너무 없어요 게임이 너무 그냥 무난한데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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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저취세요 네 적디퍼 궁 없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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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90% 원숭이 점프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어이 급했어 누구줬어 불이 내색필 탔어 원숭이 어디갔어 원숭이 톡꼈어 궁 쓰고 아니 원숭 궁 쓰고 톡꼈어요 뭐지 왜이리 무난하지 이거 점수 한걸 게임이 너무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이 팜 팜 뭐야 팜 팜 팜플레이트 팜 아닌데 팜 팜 팜 뭐라고 하지 이거 손목받치는거 하여튼 이게 너무 팜 래스틱 팜 래스틱 팜 래스틱 팜 래스틱 이거 너무 좋다 그거 세웠고 기본 들어 원래 제가 다른 약간 푹신푹신한 팜 래스틱 따로 쓰는데 기본이 있는게 너무 좋아요 각이 각도도 괜찮고 재질도 약간 좋아 나 마이크 소리가 작아 이거 잘 들리는거 같은데요 아닌가 잘 들리는데 잘 들려요 말이 잘 안되는거 같은데 신념을 위하 싸움을 멈추지마 아 보스 들어왔어 신발도 팜 속에 있어요 팩장이 들어왔어요 아 또 가있다 또 쉬었다야되네 캬 또 들어왔어요 캬 참 어차피 이거 팜 래스틱 팜 래스틱 팜 래스틱 진짜 솔리 할거에요 K65RGB 탱힐 있어요 탱힐 있는게 K72 탱힐 없는게 K65 솔리 다 언제 버퍼놨어 아니 전판 졌으면 안됐어 팜 래스틱 아니 전판 제가 팔아다 잡아주는데도 팜 쓰고 이하 컨트롤 띄시면 좌우 윙 이렇게 그니까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이쪽 부분을 컨트롤 누르는거에요 그니까 누르면서 누르고 뗐다가 누르고 뗐다가 누르고 뗐다가 누르고 뗐다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봤을때 이렇게 하면 머리 맞추기 진짜 힘들어요 아까 제가 제나타로 맥크리 상대할때 이렇게 했잖아요 한 대 맞으면 준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버티면서 풀피 맥크리 개피 만들었잖아요 맥크리 이렇게 하면 히트스키인 애들이 이렇게 하면 못 맞춰요 정크레인인거 같은데 파라든 파라든 위도우 드는것도 괜찮아요 아이고 저한테 조화만 보고 내가 맞았다 아유 사랑합니다 푸짐고 있는데 잘 풍기해져요 저거요 저 혼자 왼쪽으로 갈게 뛸게요 우리 루시 굴렸다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호그 꿀잠 호그 꿀잠 리퍼 케어 줘 정면 리퍼 케어 줘 이케아 루시 킬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아유 파라들어야겠네 아 끌렸다 이거 이거 파라해도 될 것 같아요 자리에 힐 안들어가고 뽕 뽕 찼어요 자 이거 윈스턴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냥 뽕 좀 아 이거요 뽕팔아? 아니 윈스턴 이거 덧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 네 덧 걸리면 윈스턴이 아무것도 못하여 차라리 라인하는게 괜찮을수도 있어요 일단 일단 뽕만 아니 라인하지마 라인하지마 저 호그 그거 줬던데 아 겐지님 이거 파라 신경쓰게 아니 아나 신경쓰게 해줘야되요 저 뽕 줄 수 있어요 저 뽕 줄 수 있어요? 누구요? 저 저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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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님 안보여요? 네 뽕 줄 수 있어요 뽕 줄 수 있어요 뽕을 잡으러 가죠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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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있다 오른쪽 뒤에 뽕을 잡아라 뽕을 뽕을 잡아라 뽕을 뽕을 잡아라 아나 죽여놨으니까 빠를리 이거 파라 아나 잠크랩 빛들 엘리그룹 빠르게 상대 자리아 자리가 공원이예요 자리가 어차피 상대 빛 없으니까 그냥 중단 쓰셔도 돼 포옹을 제 이거 내가 먼저 쓰고싶은데 네네 우시마 뽕 오른쪽 이거 못넉이나? 오른쪽에 있는거 빨리 가야돼 아나 아나 와요 이제 세세 저거 저거 자리아 혼자 자리아 혼자 자리아 느끼지 않아요 공 쐈어요 공 쐈어요 아나 아나 공 쐈러 가죠 자리아 공 쐈나 쟤네 안 몰라요 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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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왼쪽으로 오지 아나님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가요 나머지 장면 나머지 장면 호그 공 쐈어요 도쿄 방하네 도쿄 방하네 리오그 도쿄 로드오구 도쿄 로드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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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른쪽으로 보기네 왼쪽으로 타려나 오른쪽으로 타요 오른쪽 비비고 왼쪽 타요 왼쪽 타요 왼쪽 트레이서 타요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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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꿨어 메이 나왔다 메이 메이 나왔다 메이 아이고 E를 먼저 맞췄어야 되는데 위에 루시오 위에 루시오 루시오 다운 2파만 루시오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캥 빠졌고요 트레이스 개피 디바 믿어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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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빠야돼 트레이스가 수고여 구하셨어요 이 말좀 나오지 흐흐흑 히프란트 쓸린다고 하러 아 씨발 핵재기 존나 팔찌겠다 이거 손가락으로 하면 이거 힘들잖아요 손가락으로 하면 이게 에이 누르기가 힘들잖아요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을 누르면 에이 누르기 힘들데 손바닥으로 이쪽 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 왼쪽에 여기 뼈 튀어나온 부분으로 컨트롤을 눌리면 쉬워요 앉아 때려넣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진짜 쉬워요 추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원숭이 얼굴 펴지는 거 봐봐 감도 바꾸고 명중률 많이 늘었어요 감도 낮추니까 더 명중률이 좋아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초 완전 그 감도 한 8천쯤에서 지금 4천으로 낮췄을 때 진짜 명중률 안 좋았었는데 한 하루 정도 쓰니까 어느 정도 좋아지고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었는데 좀 요즘 한 한 달 정도 쓰다 보니까 좀 빠르다는 느낌 들어서 2.1로 낮추니까 명중률이 더 좋아졌어 근데 고감도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감도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고감도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좀 프로들은 저감도를 많이 쓰는 편이죠 대부분은 고감도 쓰시는 분도 있고요